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 있는 분이 김은혜 후보는 참 운이 좋네요. 만 8천 표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만 6천 표를 투입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분당 의뢰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서 그 60%대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 김은혜 후보는 참 운이 좋았다는 것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에 특히 여기에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 고석 후보 김종혁 후보 김용태 후보 이런 분들은 뭐 만 7천 표를 만 8천 표를 집어넣어 가 이런 낙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만 5천 표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이 김은혜 후보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분당 의뢰에서 발생한 일은 거의 전국에서 일어난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조작 군당동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것이고 여기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준 위조 투표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것도 예외가 없이. 그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여러분들 활용한 것이 바로 사전 투표 선거인수 노란색인 겁니다. 노란색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8834표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부풀려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부풀렸냐. 맨 뒤에 있는 선관위가 김병욱 더불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준 위조 투표지 개수가 3786개입니다. 3786개를 어떻게 구했냐. 관외 사전 투표 선거인수 15144에다가 4분위를 곱해가 3786개를 구한 겁니다. 그럼 8834에서 3786배를 빼면 실제로 우편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를 지지하신 분은 504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5048명 대신에 3786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조작 그리고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투입 두 가지를 좀 해가지고 부풀린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가 588표를 받았다 하면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선거관리비원회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를 너무나 사랑하사 더해준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가 323표 가 있는 겁니다. 제외국민들이 던진 진짜 표는 265표인데 거기다 이런 배꼽보다 여러분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323표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선관위에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넘게 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계산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이 가능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선거인 수의 몇 분의 1을 훔쳤기 때문에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 위조가 여러분들 왜 발각이 됐느냐. 이 사람들 지금 조금은 긴장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 방정식을. 제야 전문가 분석자하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 데이터를 다 내려가지고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y 꼴 a 플러스 bx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다 선행방정식이지 않습니까 a가 뭐죠 절편 y의 이름 이만큼 더해 주지 않습니까 영어로 인터셉터를 만드는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서의 이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대부분 5분의 1 그러나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국힘당 후보인 안철수 김안철수 그 다음 강철호 고석 이런 사람 함께는 4분의 1을 서울처럼 조작하고 나머지 지역은 5분의 1 부산은 여러분들 5장당 1장 6분의 1 호남권은 3장당 1장 4분의 1 그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사전투표일 여러분들 한 31년에 확정이 됩니다.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치 성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분당을 해 김은혜 후보가 출만됐던 지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략 김은혜 후보가 200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김병욱 후보가 대개 250표 정도 나올 거다. 이게 통밥이 다 나오는 겁니다. x만 보면 x가 나오기 전에 다 아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김은혜를 낙선 시키려면 한 100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200표다. 그럼 200표일은 100표라는 것은 뭐죠 두 표당 한 표를 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을 곱하면 100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한 데가 4년이 걸린 겁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어느 놈이 조작했는지만 차단 못 낸 겁니다. 나머지가 여러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5,699표 많이 투입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정에 오신 분은 4만 7,098명 두 개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사전투표정에 오신 분은 6만 2,797명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런 사기를. 원래는 4만 7,098명을 발표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본인들이 표를 더한 겁니다. 본인들이 표를 더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금지 캠코드 촬영 금지 선거인명부 실물로 된 거 없애기 그리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 한 달 뒤에 삭제로 지금 바꾼 겁니다. 내일 모레 5월 9일이면 삭제됩니다. 5월 9일 삭제가 되면 이 문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철투출명에게 모르게 몇 명이 이런 투표장에 왔는지 몰라야 본인들이 1만 5,699명을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은혜 후보가 1만 8,762표로 이겼는데 3,063표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축소 왜곡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김용민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위해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5.70%인데 33.4.31%가 사전투표소에 왔다고 이렇게 뻥튀기를 8.60%가 부풀린 겁니다. 15,699표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에 쑤셔넣어 준 겁니다. 김병욱 사전투표율 42% 조작되기 전에 조작하고 나서 56%를 조작한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참 잘 싸웠습니다. 58%를 얻었네요. 58대 41로 이겼기 때문에 당일 도입해서 무려 17%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못 뒤집었던 겁니다. 1만 5천표를 집어넣는 데다. 운이 좋은 거죠.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수치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객차가 13%, 16%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 국외 부재다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두 개 더하면 50%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외 동포들이 한 표를 던질 때마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50%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을 조작에 사용한 세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정확하게 뭐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투표지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입니다. 좌우대칭이 없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오차범위로 아주 작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사전투표 자수가 다 나온 다음에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마지막 기름 끝단위 한 자리까지는 맞춰 가지고 다 이러면서 재연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전부 다 뭡니까? 다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지하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기 이런 일을 여러분들 뭐 그냥 백성들이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나는 저 방송 내용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한 4년 정도를 투자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이 공직선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왜 제 소임은 많은 부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게 4년간의 대회장정에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실들이 다 까발려졌고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여러분들 속였던 사기를 쳤던 선거 사기범들은 간담이 선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만든 why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가 전부 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내려가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기초위원 강력의회 의원 교육감을 다 만들어 온 겁니다. 10년 동안 이 규칙 이 간단한 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조작을 밥 먹듯이 해온 겁니다. 조작을 밥 먹듯이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었고 그 선거결과의 이런 정거물 소위 부정선거의 정거물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이런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종이를 파쇄해서 태우고 뭐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당신들이 만든 소위 위조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자연수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난수로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발표된 자료는 그냥 조어나 굳으나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여러분들 그냥 국가가 국권이 되면 그러면 그냥 깔아뭉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선거 부정 좀 했다. 누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 국민들이 일어나서 피를 보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죽어 지내겠다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돌아갈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